사람 너무 많아 사람 진짜 많다 사랑까지의 사랑 오늘은 롯데월드를 왔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 안오세요 귀엽다고 저 보고 싶었죠? 아니요 저 엄청 보고 싶었죠 아니요 아니요 아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좋아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? 히팅 같은 컨텐츠를 하고 된다면 아 너무 좋죠 웃는 거 이쁜 사람? 왜 웃어? 진짜 웃어요 뭐야 그 코너 하나 생각나는데 강주와 은주의 주주클럽 어떻습니까? 어? 주주클럽 나쁘지 않다 혹시 주주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싫어요 네 까였다 안녕 롯데월드 미남 미녀 미라는 좀 푹실하시네 난 좀 좋아요 나 은주 피디님하고 데이트도 하고 네 솔직히 본인 40 몇 프로? 40요? 네 솔직하게 상처 안 갖고? 네 한.. 2%? 아 왜요? 아 왜요? 아니 2%면 많지 않아요? 그래도 나머지 98% 어디 갔어요? 98%를 오늘 내가 채워줄게요 네 그래서 저희 어디 가요? 저희요? 네 일단 뭐 하고싶으세요? 신발떼 먼저 가볼까요? 아 신발떼? 좋아요 이렇게 쫄러 가볼까요? 네 네 오지 마세요 거기서요 아니죠 남친구세요 아씨 왜왜 안와요? 아 네 오지마세요 아니 아니 개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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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네 상남자특 신경 안쓰고 어쩔건데 네 신발떼 모험 타봤어요? 아니요 탈 때 제 손잡고 탈거에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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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왜 그냥 나가 떨어질게요 오늘 본인 귀여우니까 한번 봐줄게요 아 예 아 예 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신발떼 모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멈추기 전에 조금씩 사시는 거 없으실 수 있을까요? 자 왼쪽으로 같이 할게요 자 왼쪽으로 같이 할게요 본인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위험하는 거 우와 이거 어떤데? 아 이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기대돼요? 네 어 아니 좀 더 아 없어도 돼요? 그 여기 이것도 있어요 여기 아 우와 오케이 오케이 소리 지르면은 내가 잡아줄게요 아 네 네 우승하십니다 네 우승하십니다 내려가요? 네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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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진짜 내려가 진짜 내려가 아 끝이다 아 끝났다 아 노잼 아 노잼 본인 아까 놀라던데 아니 아니요 막 내 손 잡으려고 하던데 아니 아니요 좀 설렜어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뭐요? 괜찮으세요 갑시다 내가 이게 뭘iest 왜 수고하 tang 여기서 옷도의 얼굴 오후 자기 안전베undy 타야지 그런 거 알아요? 연인을 만들어주는 건 찡그리지마 아니 어쩌라고요. 아무것도. 성운 아니에요? 네. 벌써? 안전벨트 풀어줄까요? 아뇨아뇨 제가 할게요. 아 제가 할게요. 제가 할게요. 제가 할 수 있어요. 제가 할게요. 어디 가더라? 어? 안전벨트? 아! 부럽다. 빨리 내려와요. 내려와요. 짜증나게 하자. 안녕. 길을 잃었다. 어딜 가야 할까? 아. 어? 추렀스 추렀스 추렀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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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까요? 오케이. 아 그럼 나가서 먹어요. 나가서? 어. 나가면 뭐 많던데. 응. 근데 어떻게 나가요? 일을 일어 가. 나가봐. 장난 아래지? 나 귀여워요? 알아요. 도착해요. 해비콜. 해비콜. 독가. 독가. 독일의 독권. 짜잔. 어허허허허. 어허허허. 어허허. 너무 귀여웠다. 감사합니다. 진짜 귀엽다. 잘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살거에요. 진짜로? 나 여기는 다 사와대? 혼나는건 본인이고. 네. 다 뒤졌어 진짜. 할로윈 없대서 이거 사왔어 나 다른 것도 받아올게요 거의 다 됐어 감사합니다 안녕 없대요 그거? 없대요 다 팔렸다고 아 이거를 넣는 거예요? 그런 거 같아요 으음 으음 이러고 섞어진다 괜찮아요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네 저 손이 없어서 아 네 맛있겠나 맛있겠나 최강주 지주클럽 하하하 와 진짜 혼미있네요 겁나요? 아니요 겁 안나요 왜요? 아 이거 먼저 알아요 뭐요? 기다렸어? 아이씨 보고 싶었지? 나도 그래 나 그래 에바야? 네 아까 떨어져 달라고 했잖아요 아 좀 들어가면 안 돼? 네 가까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맞아요 저희 커플이에요 쏙! 개 싫어 112 저 사람들 느낌 좋은데? 우와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 진짜 많다 응 고생하십니다 네 이분들 시급 2만원 받으면서 일하나? 아 사람이에요? 네 사람이에요 아까 저하고 인사도 했어요 아 네 그럼 힘들지? 다시 올게 제가 더 힘드네요 네? 갈까요? 나 집 갈래 이거 한번 탈래요? 이거요? 이거요?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럼 주무사러 갑시다 지금요? 네 네 지금요? 아 대박인가? 이거 이거 그 자이로드롭보다 낮은 거거든요? 번지대로? 아 그니까 먼저 이걸 하고 갈까요? 어 고!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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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좋아요 이건 탈만 하려나? 네 어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하는데 뭐야? 뭐야? 어? 어? 아 어어 오 아 아 아 아냐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 에에이 으아아 기다릴 때 발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안 그랬어요? 난 상남자 특 안 무서워 전 팬티가 지금 좋긴 했거든요? 근데 진짜 무서웠다 진짜 무서웠어요 무서웠다 솔직히 솔직히 무서웠다? 네 저도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죠? 자이론으로 고! 어때요?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레츠고 합시다 가자 가요 가요 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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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게 많네 진짜 아까 어디 있었죠? 몰라요 옷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 저기다 찾았다 찾았다 내 사랑 갑시다 너무 가까이 있네 잘 받아 저희 교복 어때요? 교복 컨셉 예쁜 거 같아요 예쁜 거 같아요? 잘 어울리네요 좀 뭐예요? 저희 옆에 둘 교복 교복 미안하지마 어때요? 괜찮지 않아요? 저 이걸 넣는 거예요? 진짜 다 마셔 빈냄 빈냄 빌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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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센 적 했는데 무서웠고 아 젖었다 젖었다 어떡하지 지리진 않겠죠 아 진짜 저기서 지리면 어떡해요? 말이 안 들지 않네 그럼 우리가 만들고 빌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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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이다 빌냄 빌냄 우리가 너무 그리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다음 번 다음 번 아닌 거 같아 빌냄 빌냄 아 잠깐 그럴게요 빌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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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점 싫어요 점 심어줘야 돼 하여자 특 놀이기구 탈 때 눈감 저 눈 안 감는데요 내가 봤어 놀이기구 탈 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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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눈 다 뜨고 갈까요? 갈까요? 네 천천히 해봤어 넌 ㅋ 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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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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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짠 나오는데 지자카랑 느낌 완전 달라요 뭐야 이거 눈 깔까? 오 빨개 근데 본인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여기가 계실걸? 아 무서워 안녕 아아 에이 아아 에이 에이 우와 와 신기하다 우와 대박이다 오 진짜 크다 응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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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으 시민 에러 튀김 마지막으로 열기구 하나 타러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몇 시예요? 지금이 네 사랑시 고백분 8시 20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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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약간 힐링한 느낌입니다 회사가서 자랑해야 돼요 알겠죠? 오늘 어땠어요? 오늘요?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네 나 약간 좀 진지하긴 해요 네 나랑 또 울으셨죠? 와 근데 진짜 예쁘다 네 예쁘다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와요 이 정도면 베이트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성공 썸이면 연인 100%입니다 아 인정 인정 진짜로 저희처럼 네 아 마을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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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 어디가면 다니 people ُ 도룩 길에 온 시간 저쯤에 Uhh 아 tight 집 JP 좋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하나 둘 셋